안녕하십니까. 에론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참 짜증나죠? to, 부정, 사. 이런 얘기는 짜증나지 않아요? 뭘 부정하긴 뭘 부정해요? 내 인생 부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말들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영어에 to하고 동사가 이어져서 이렇게 말이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쓸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구조니 형식이니 문법 이런 고민 이런 거 없이 자동으로 말을 이렇게 막 늘릴 수 있는 원어민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말할 때 즉격조사가 은는가와 이가 있는데 이 중에 은은 언제 붙이고 가는 언제 붙이고 목적격조사가 얼넘이 있는데 러를 언제 붙이고 방향조사 중에 로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원어민들 머리에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에로잉글린스가 원어민이 말을 마구마구 늘려가는 그 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영상 한 번 볼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앞에 봤던 영상들 꺼내가지고 핵심을 다시 집어가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A man uses a hose to pump water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을 가지고서요. 예전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한 남자가 물을, 한 남자가 물을 퍼내기 위해서 호스를 사용한다. 우리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항상 여기서 시작해요. 이런 한국말이 있으면 단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막 뒤집어 퍼가지고 뭐 타사명식이 어떻고, 타동사 목적이 어떻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원어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 하나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아, 이러면 시간 다 가버리고 앞에 있는 원어민이 집에 가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내가 하고 싶은 말,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더라도 장면을 한 번 떠올려 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가며,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쭉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만 놓으시면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쭉 나아간다. Error English. 그래서 화살 영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뭐해요? use, 사용을 합니다. 손에 든 게 뭐해요? a hose, hose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 뭐하려고 해요? 펌프질해내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요? water, 물을요. 지금 이 주차장이 이제 비가 푸고가 와서 이제 모래 주머니를 쌓아놓고 물 넘어오지 못하려고 난리네, 그렇죠? 자,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하려고 하는 바는, 하려는 바는 그냥 목적이에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말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리는 갑니다. 외우지 않았어요? 문법 복잡하지 않아요?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갑니다.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a man, 한 남자가 뭡니까? yeah, uses. 그렇죠?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요? a hose, 하나의 호스를요. to, 나아가서 뭡니까? 펌프질해내려고 하죠. water, 물을요. 그냥 순서대로 쭉 나아갑니다. 와, error, English. 때로 안 되면요. 이 단어가 아직 내 끝이 되지 못했다면 한국말로 해도 돼요. 한 남자가 사용한다, 호스. 나아가서 to, 그렇죠? 펌프질해낸다, 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단어를 꼭 알아야만 먼저 영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부담이 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한국말만 가지고도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는 error, English. 그렇죠? a man uses a hose to pump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보십시다. 지금 한국말 먼저 보세요. 시위자들은 동상을 끌어내리기 위해 동상의 체인을 부착한다. 영어로. 영자가 안 되잖아요. I love you, I like you. 이런 건 되는데 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복잡해요. 다르다니까요. 한국말은 저 멀리서 들어오는 사고라면 영어는 나아가는 사고예요. 이 뇌가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This is the first thing to do for your English. 여러분이 영어가 되려면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보셔요. 그림, 그림. 이 사람이 당연히 주인공이겠죠? 이 주인공이 뭐예요? 지금 부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상이 바로 뭡니까? 죄인이에요, 그렇죠? 부착을 가서 붙는 대상이 바로 뭔가 동상이겠죠? 나아가서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야.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 동상을요. 순서대로 갑니다. 자, 이 뭡니까? 시위자들이. 자, 뭐예요? 프로테스토스. 뭐합니까? attach. 붙여요, 그렇죠? 부착을 합니다. 그 대상이 뭔가 하고 봤더니 a chain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바로 뭔가 봤더니 바로 동상입니다. the statue. 그렇게 해서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pull, 끌어당기려고 하죠. 무엇을요? 바로 it. 그 동상을요. 다 끝났네, 그렇죠? down. 그랬더니 아래로 막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영어의 다하네? 우리는 어떻게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쭉 나아가는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볼 뿐입니다. 주인공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나아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서 나아가고, 그냥 주인공에서 출발하세요. 아니, 자연적인 동작 아니에요? 자연사고예요. 그래서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프로테스터들이, 뭡니까? 프로테스터들, 그렇죠? attached, 바로 뭐 나왔어요? 한국말 해도 돼요. the chain, a chain. 하나의 chain이었죠.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갖다 붙이니까 나아가서 만나야죠. 그 대상이 바로 동상이죠. the statue.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to, 끌어당기죠. pull, 무엇을요? 그죠? 그 동상, it, 아래로 쓰러집니다. down, 이렇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눈 한번 감아보셔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머릿속에 별 생각이 없고 듣자마자 바로바로 이해가 되어서 listening이 된다는 얘기죠. 눈 감아주세요. 갑니다. 프로테스터들, attach a chain to the statue to pull it down. 달라지셨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어가 마구마구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길게 말을 한다는 게 뭘까? 여러 장면이 연속적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만 하면 되겠죠. 처음에 뭐예요? I study. 나 공부합니다. 영어를 I study English. 그죠?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꼭 가려고. 그죠? abroad. 그죠? 해외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I study English. 나 공부해요. 영어를 그죠?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get. 가질려고 무엇을요? a better job. 하나의 좋은 job이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길게 길게 말 만들어 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가주세요. 뭡니까? I study. 나 공부합니다. 영어를 I study English. 그죠? to. 나아가서 go. 가려고 하죠? abroad. 해외로. 그죠? to. 나아가서 가질려고 해요. a better job. 그죠? 구글 이런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저번 영상에 보시면 에로 잉글리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 23살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에로 잉글리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구글에 입사한 우리 수강생 얘기 올려 놓은 영상 보셨죠? 인터뷰 한번 보셔요. 챌린지. 도전이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갑니다. 말 만들어 갑니다. 시작. I study English to go abroad to get a better job. 말이 만들어지네. 그냥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로 말을 만들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난 먹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나 먹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죠? 난 먹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림 떠올랐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가세요. 나가. 그죠? 먼저 왔겠죠. 가까운 소원. 와야지. 그 다음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주워 나오고 난 다음에 쭉 순서대로 가세요. 순서대로 그냥 말을 놓습니다. 뭡니까? 나 왔겠죠? 도착한 곳이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 먹는데. 그냥 오자마자 바로 먹는 거 아니죠?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한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바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자체 사고 자체를 애로식으로 바꾸세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먹는 거예요. 하려는 바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to입니다. I came. 그죠? 이걸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간단하죠? I came here. 나 왔어. 여기에. 그죠?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it. 먹는 거죠. I came here to eat.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실전에서 적용한 문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I came here to help Hazel. I came here to help Hazel. 두 번 들은 건 다르죠? I came here. 나 왔어.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help. 도우려고 해 주죠? 해줘. 그죠? 예. 또 갑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훈련시키려고 그곳에 갔다. 여기 보세요.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곳에 가는 거 하나. 훈련시키는 거 가는 거. 동사 두 개 왔어요. 가까운 순서부터 놓으시라고요. 먼저 그녀가 갔겠죠? 그곳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바가 훈련시키는 거죠? 고양이. 이미 벌써 영어 다 끝났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영어 문장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한국말로 순서대로 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갔다. 그죠? 그곳.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예.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훈련시키다. 고양이. 끝. 영어로 그냥 단어 붙이면 끝이에요. she. 그녀가 뭡니까? 그녀. 그죠? she. 갔어요. went. 그죠? 그곳에 there.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train. 훈련시키는 거죠? the cat. 그 고양이. she went there to train the cat. 라고 멋진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to가 이렇게 쉬울 수가. I went down there to confront terror. 그죠? I went down. 내가 뭡니까? I went. 내가 갔죠? down. 아래로. 그죠? 그래서 내려간 그곳이 바로 도착한 그곳이죠.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confront.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예. 테라라는 사람을. 그죠? 예. 어우. 너무 쉽다. 그죠? 예.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 지금 우리 Aero English이 이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부터 나와야 돼요? 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뭐부터 나와야 돼요? 주 나오고 쭉 나아가면 되겠죠. 먼저 내가 존재해요. 있어요. 이곳에.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바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바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자. 나아가서 하려는 바는 공부하다. 영어. 영어로 갑니다. I'm here. 나 있습니다. here. 이곳에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스터디.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English. 영어를요. 문장이 가고 있습니다. I'm here to listen. I'm here to help. 와우. 바로 응용이 되었죠. I'm here. 나 있어요. 그죠? 여기에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listen. 들으려고 하는 거죠. I'm here. 있어요. 여기에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help. 도우려고 합니다. 예. 아. I'm here to help. 설명할 게 없죠? I'm here to help. 그죠? 예. 자. 순서로 가보면 사람들이 people. 뭐하고 있어요? 와우. gather. 막 모였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봤더니 목적이 뭐예요? receive. 막 받으려고 해요. 막 손뻗인 거 보세요. 그 지금 잡으려고 하는 받으려는 대상이 바로 뭡니까? chickens. 지금 이제 구호물품 나눠주는데 지금 잡하고 집에 가서 이제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하. 마음이 안타깝다. from. 나오고 출발지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힘. 이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으로부터 치킨을 그죠? receive.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받으려고. 받으니까 당기니까 from이 나왔죠. 출발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arrow, 잉글리식으로 이런 것까지 바뀌어 주셔야만 영어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영어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people. 사람들이 뭡니까? gather. 뭐였어요? 말 만들어 봅시다.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뭐예요? to. 보통 이렇게 gather 나오자마자 목적이 느껴지죠? 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receive. 받는 거에 무엇을요? chickens. 이 닭들을요. 그죠? from 나오고 출발지는 바로 그입니다. 힘. 이렇게 해서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항상 우리가 영상을 마칠 때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가 마셔요. 하나의 병인데 봤더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유다. 움직이는 순서대로 쭉 말이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주인공에서도 순서대로 단어만 늘어놓으면 투구정사니 부사중용법이니 전치사니 멋형식이니 삼행식 사행식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른 이미지와 영어식 사고 훈련만 있으면 힘들게 많이 외우지 않아도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에러 잉글리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자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영어에 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잉글리쉬 최재봉이었습니다. 에러 잉글리쉬 최재봉이었습니다.